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김창수입니다. 매주 토요일 이 시간 아키바토르 주한 이스라엘 대사님 모시고 성경 공부하는 시간 갖고 있습니다. 성경 공부 사이사이에 이스라엘의 문화나 역사 그리고 지리 등에 대해서도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요즘 모세 이야기하고 있죠? 모세 is on an impossible mission. Well, Mr. Ambassador, he is here in the studio. Welcome back. 좋은 아침 복어 토요일, 김창수. Good morning, sir. How are you? I'm good. Good. But how is Moses? I mean, Moses was at the mountain of God, which is Sinai. He was at the burning bush. He's received a mission from God to free the children of Israel from enslavement in Egypt. Right. And we talked about it last week, said, what is God's argument? God's argument is that they will come out and they will worship me. Yeah. And that means that an essential to make something that has to happen, it makes it possible even to accomplish things which are almost impossible. 목적이 중요하다면 불가능한 일도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모세는 이렇게 해서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내서 이제 신의 산으로 이끌고 가는 그런 임무를 띄고 있습니다. So, what are we going to talk about today? Well, now we're getting down to the nitty-gritty because Moses had this prophecy, but now God says to him, Okay, get going. Head down to Egypt land and go talk to Pharaoh. Make this into an action plan. 네.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게시를 받아서, 자, 이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모세, 그렇다면 네가 이집트로 가서 바루를 만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풀어주시오, 가게 하시오, 이러한 명령을 하십니다. So, Moses, Moshe, he becomes a little skidish, and he kind of says to God, Hey God, hold your horses. Hang on a sec. How are we actually going to do this? So, Moses says, hang on. I'm going to land back in Egypt, and I'm going to start talking to the Jewish people. And he says, no one's going to believe me. They're not going to believe that I'm a messenger of God that I'm here to redeem them from Egypt. So, how is this going to work exactly? 네, 그래서 모세가 지금 저보고 가서 바루를 만나라는 말씀이신데, 제가 바루를 만나기 전에 이집트에 사는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먼저 만나서 설득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누구라고? 이스라엘 민족이 나를 보고 내 말을 듣겠습니까?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좋아. 그 사람들이 네 말을 안 듣고 못 믿겠다면 그들이 믿을 만한 세 가지 증표를 주리라. 내가 너에게 지팡이를 줄 테니 그 지팡이가 나중에 뱀으로 변하리라. 그들이 보면 놀랄 거다. 네 손이 문동병 환자처럼 흑한데 그 손이 바로 치유가 되는 것을 보게 되리라. 그리고 너는 가서 이적을 행하는데 물이 피가 되는 이적을 행하게 되리라. 이 정도면 이스라엘 민족이 내가 누구라고 소개하고 이 정도 이적을 보이면 믿지 않겠습니까? 이집트에 가면 이런 마술사, 요술 부리는 사람들은 천지고 깔려 있는데 내가 이런 마술을 부린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저를 믿겠습니까? 하나님. 그리고 모세가 또 이어서 변명을 들어놓습니다. 하나님. 제가 말도 잘 못하고 말도 더듬고 또 다른 사람처럼 그렇게 뭐 달변가구도 아니지 않습니까? 나는 자신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 보내세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맡기시기에 나는 적당한 인물이 아닙니다. 라고 하죠. 반번에, popula 번째 히브로우스는 오늘 모세 이야기 라고 기록을 하죠. 모세 이야기 하고 있죠. 모세 이야기 하고 있죠. 모세 이야기하고 있죠. 모세 이야기 하고 있죠. 모세 이야기 하고 있죠. 고맙습니다. 하단히 그분이 저를 얘기하지 않으신다는 것 같은 말입니다. 현대 히브리어에서도 사용하는 말이라고 하는데요. 사람들이 말을 잘 못하고 더듬고 할 때 쓰는 말이라고 하는데 너무 어려워서 It's too hard for me to say in Hebrew Oh, that's okay 네네 But God answers to him in Exodus 4, 11 to 12 Who gives a man a mouth and who makes him mute or dumb or sing or blind I will be with your words and I will instruct you how to speak 지금 대사님 출애국기 4장 11절과 12절 말씀을 읽어주셨는데요 제가 이번엔 우리말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아멘 그 점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마라 말을 잘 못한다고 더듬는다고 그것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네가 할 수 있게끔 도와주리라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를 떠나서 이제는 지금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생각 좀 해보고, 어떻게 가서 어떻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조금 전에 읽어드렸던 13절에서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리를 보내소서 한 것은 라시가 보기에는 아론을 보내소서, 아니면 여호수아를 보내소서, 이렇게 보는데 또 다른 사람들은 킹 제임스에서 말하기는 저는 거기에 적합한 인물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보내소서, 이렇게 했다고 그래요. 이쯤 돼서 모세가 자꾸만 변명을 하니까, 알았어, 알았어. 내가 그럼 네 형 아론을 너와 함께 가도록 하마. 그래서 말하는 것은 아론이 하면 돼. 내가 보기에는 네가 적임자인데 그런 불평하지 마. 내가 다 도와줄게. 이런 뜻이죠. 그런데, 정수, 제가 다음 주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모세가 뭐지? 이것은 모세가 무엇인가요? 이것은 모세가 무엇인가요? 그는 티밋은 무엇인가요? 뭐지? 맞아요. 여기서 지금 대사님은 의문을 제기하시는데, 모세가 나는 아닙니다. 뭐하다. 이렇게 변명 만들어 놓지 않습니까? 적임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애국에서 사람도 죽였던 사람이에요. 우리 다음 시간에 모세의 진면목을 또 한 번 말씀을 해 보고 대사님 제기하시는 의문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아키와 토르 주한 이스라엘 대사님 모시고 성경 공부했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청취 소감이나 의견을 휴대폰 문자 샵 1069,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유료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Well, Ambassador Tor, thank you so very much for being with us today. Thank you, sir. Thank you. And to all of our audience. Thank you. Shabbat shalom. Shabbat shalom to you too. See you next time. Goodbye. Bye bye. I'm not the right person. I'm not going to be able to convince anyone because...